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 세이마이네임의 공식 포즈 부탁드릴게요 왼쪽에 계신 기자님 계속 바라봐주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이번에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세이마이네임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트 부탁드릴게요 고양이 포즈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여러가지 포즈를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 세이마이네임 포즈 한번 부탁드리고요 세이마이네임 포즈 한번 부탁드리고요 세이마이네임 포즈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멤버가